hola !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15일 rtx 2060의 공식 출시와 함께 엔비디아는 417.71 버전의 드라이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드라이버는 rtx 2060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기능이 하나 추가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전 ces에서 젠슨왕이 발표 했던 내용으로 이제 엔비디아 gsync 를 presync 모니터에서도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gsync와 presync 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은 뉴스 영상이기 때문에 gsync나 presync 기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심도있게 전달하려는건 아닙니다. 관련 지식없이 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만간 a to g 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gsync 는 하드웨어 방식. 그 다음에 presync 는 소프트웨어 방식입니다. 엔비디아의 gsync 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모니터에 탑재된 gsync 칩을 사용하는 동기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도 엔비디아 제품 이여야 하고 모니터도 gsync 칩이 탑재된 모델이어야 했습니다. presync 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동기화 방식입니다. presync 는 amd꺼 아니었나 그걸 왜 엔비디아가 지원을 하지 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presync 라는게 오픈 라이센스 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이 방식 을 사용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하드웨어 방식과 소프트웨어 방식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미 이전에도 엔비디아 는 자사의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presync 를 지원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엔비디아는 자사만의 가변 주사율 vr 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 인 gsync 가 있었구요. 이 기술을 미뤄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presync 를 지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presync 방식은 소프트웨어 방식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엔비디아의 드라이버 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추가하면 되는 거였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gsync 는 원래 하드웨어 방식 이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스템 사양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 없이 균일한 결과물을 얻을수 있었던 반면에 presync 는 소프트웨어 방식 이기때문에 모니터나 시스템의 사양 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심한 편 이었습니다. 모니터는 presync 지원 모니터가 평균적으로 gsync 모니터보다 비슷한 사양일 경우에 20-30만원 정도가 저렴했습니다. 결국 gsync 칩의 탑재 유무에 따라서 그정도 가격이 차이가 났었던거죠. 엔비디아는 gsync 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번 presync 모니터 지원을 통해 gsync 를 지원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셔야 합니다. gsync의 본래 기능을 100%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gsync 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써야만 가능하고 presync 모니터의 경우 소프트웨어 방식 을 사용하지만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 보다 gsync 라는 큰 테두리에 포함 했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인증방식까지 도입한 마당에 어느정도 성능 구현에 있어서 퀄리티를 신경쓰겠지만 무조건 gsync 하고 동일하다고 보는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제 presync 지원 모니터의 경우 엔비디아 제어판에 지금 보시는 화면 과 같은 메뉴가 추가된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gsync 를 설정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밝혔듯이 인증되지 않은 모니터의 경우 강제로 설정 은 할수 있지만 정상적인 작동은 보장하기 힘들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직접 사용하면서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gsync 모니터의 경우는 어떨까요 gsync 모니터의 경우 이번 드라이버 이전 버전에서는 메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신 드라이버 적용후에는 presync 모니터에서 보시던것 같은 메뉴가 나온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단 하단 모니터 아이콘을 보시면 gsync 지원이라고 명시되어있는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접종에서는 환영할 일인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presync 모니터를 구입해서 사용했던 분들에게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면서 모니터를 100%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이번 presync 지원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좀더 잘 활용할수 있게 되었으니까 dp포트를 통한 연결만 이 기능을 지원한다는 제약사항 이 있고 다중 모니터 구성시 하나의 모니터에만 기능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중 모니터 구성문제는 개선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요. 어쨌든 이번 드라이버 패치로 인해서 몇몇 presync 모니터들은 이름만 presync 를 갖다 붙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녀석들로 밝혀지는 등 모니터 시장도 살짝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조금 혼란스러운 단계가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 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dios